전투 훈련 준비되면 말씀하십시오 뭘 도와드릴까요? 모두를 위하여 밤과 낮의 힘을 사용하여 적을 공격하십시오 달빛 섬광과 태양 섬광이 그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들 공격은 지속 피해를 입히므로 전투를 시작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 두 가지 공격은 지속 피해를 입힙니다 한 번 시전하면 대상에게서 해당 효과가 만료되기 전까지 다시 시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빛 섬광과 태양 섬광을 허수아비에 사용하십시오 다른 공격으로 적에게 피해를 입힌 후에는 태양의 경로를 방출해야 합니다 태양의 경로는 원거리 공격 능력으로 천공의 힘을 생성합니다 천공의 힘은 더 강력한 공격에 사용되는 차원입니다 태양의 경로를 허수아비에 사용하십시오 태양의 경로를 허수아비에 사용하십시오 태양의 경로를 허수아비에 사용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공격 기술 중 하나인 별빛 쇄도는 대상에게 쇄도하는 별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별빛 쇄도는 천공의 힘을 소모하므로 태양의 경로를 사용하여 차원을 모으십시오 태양의 경로를 허수아비에 사용하다가 천공의 힘이 모이면 주요 공격 능력을 모두 배웠으니 그걸 함께 사용하는 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수아비를 상대로 공격을 연습하십시오 심리옹을 통해 공격에 사용하십시오 트렌드의 포로를 holder의 피를 활용해 보입니다 자기가 유리옹을 통해 영기부ци에 사용하십시오 고등 preach대 설명이 comments 고상폐 퇴수리오 폭행하면서 상대로 공격에 사용하십시오 적은 인간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강력한 사람이 대상보다 소강하십시오 고상폐이 추가로 조용합니다 강력한 공격을 포함하고 퇴수셈습니다 피해를 입으면 치유의 손길을 사용하여 생명력을 회복하십시오. 치유의 손길을 사용하여 생명력을 모두 회복하십시오. 때로는 적을 제자리에 묶어두고 접근하거나 빠르게 퇴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휘감는 뿌리는 지면에서 식물 뿌리를 불러내 잠시 동안 대상을 제자리에 붙잡아둡니다. 휘감는 뿌리를 사용하여 전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훌륭한 솜씨였습니다. 대상 연습이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실력을 증명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걸 모두 활용하여 병사들을 쓰러트리십시오. 대자연의 힘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이제 두 명의 적을 동시에 상대해 보십시오. 이제 두 명의 적을 동시에 상대해 보십시오. 후회함을 찍으므로 이동을 주지 못합니다. 육하지 못합니다. 매력을 제자리에 공부를 쓸 수 있습니다. 헛에 들을 수 있습니다. 크리adaş은... 그 역할이 있습니다. 배운 걸 역할이 있습니다. ientos이 시작됩니다. 시 Jude-2, 대상에서 사로여진 적들이 참으로 부해하십시오. 고객님, 다음은... 잠깐... 뭐지? 전투 준비! 군단의 공격이다! 군단의 공격이다! 군단의 공격이다! 군단의 공격이다! 여기다 악마가 득식을 거리는 해안이지 즐거운 모험대라고 당장 배려다! 저기 저건 뭐지? 문제가 심각해 보여 아주 심각해 다리가 생긴 지지로 하형님, 대만의 경험이 해 주니 집중적으로 지지해 주세요 이제 빠져나갈 길은 하나뿐이네, 이의 친구야. 들어라, 흉미들이여. 좀 빠르면 우리 앞에 악마들을 헤쳐나가요. 우리의 힘을 모르는 저들에게 호드가 어떤 자격인지 똑똑히 보여줘라. 첨탑에 못 오게 해라. 저 첨탑을 둘러싼 수정은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네. 뭔가 잘못된 느낌이야. 한 번에 두 곳에 존재하는 듯하네. 자네 생각이 맞는지 보세나. 호드야, 수정을 노려라. 그, 첨탑을 이 세계에 잡아두는 닥치네. 이제 둘 남았군. 쓸어버려라! 진짜 나머지 메시지로 ได음식으로 경고 – 경고 – 이라 붙여라, 거의 끝났다 너의 시체를 먹잇감으로 쏴주마 약해 빠진 것들, 내가 순수 다 해야겠다 좋아, 준비해라 너도 다른 놈들처럼 죽게 될 거다 사령관에게 집중하게 너의 영혼은 영원히 고통받으리라 모두 불타라 하늘에서 지옥불이 쏟아지기, 보수박에 주위에, 나의 대숨 고쳐주실 것이다 너의 이길 게 아니라 이길 수 없다, 우린 끝이 없다 우리는 군단이다 나는 돌아온다 다시 자네와 함께 싸우니 즐겁군, 대족장 자네가 날 그리 부르니 영 어색하군 무덤으로 가는 길은 하나뿐이네 준비됐나? 어서 가지 실바나스의 함선이 적이 추락한 것 같네 놈들이 여느 때보다 빠르게 확장하고 있군 그런... 예전의 그 군단이야 뭐지? 적은 선봉되자 병력 전체로 화살을 걸어라 조준 발사 살아있군 가세 끝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이걸 파괴할 수 있을걸 두 가지둘 병력 전체로 막내 존경 도착 대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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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을 파괴하게! 이놈은 내껄쓰! 에디모스를 위하여! 이거 참 상쾌하군.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악마들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데려온 거지? 이번 침공은 내가 목격했던 그 어느 것과도 다르래. 적의 기습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 이 구조물은 한순간에 땅에서 솟아올라. 눈 깜빡할 사이에 악마 수백 마리를 풀어놓는군. 이제 놈들을 어떻게 없애야 할지 알았으니, 놈들이나 우리 중 하나는 죽는다. 어서 움직여라. 흰 빛 십자군의 인자이군. 말할 수 있나? 나머지 어디에 있느냐? 괴로워! 넘놈들이 순식간에 덮쳐왔어요. 달아낼 것도 없었죠. 끝이다. 티리온에 본 적도 없네. 그래 찾아낼 걸세. 눈을 부릅뜨고 생존자를 찾아 가능하나 많이 구출하세. 크기가 없었죠. 적의 기폐가 없었을 걸까? 네, 도망가라. 이런 케이스는 연긋한 인터넷에 도망가 전신도 소라간다. 전신도 소라간다. 인도하소서. 발전 중심으로 출발을 시작합니다. 전신도 소라의 전신도 중심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전신의 소라기 기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전신의 소라기 기능은 이곳에서 위치하는 중입니다. 도와줘서 고맙네 조금 그슬렸지만 아직 싸울 수 있는 도와줘서 고맙네 부산당의 중앙대는 움직일 수 있네 공격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คiała 경고 –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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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쪽도. 달아나. 맞다, 인간. 주인님으로부터 달아날 곳은 없다. 이제 살게라스님의 진정한 힘을 모아라. 우리 뒤쪽 언덕 아래에 차원문이 또 있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마루를 지켜야 하네. 모두 자리를 잡아라. 놈들, 막아. 반드시. 우린 지지 않는다, 굴단. 오늘 아자루스의 연합군은 승리할 것이다. 이분 다물어라, 린. 어서 놈을 죽여! 나는 너의 가엾은 세계의 끝을 보았다, 린. 앞서 소창기의 생각들에... 날чик도 2배전으로 볼 때 40년 연합군은 품이 났습니다. 도움말! 파인을 여기로 데려와라. 배려를 좁혀! 우선 대상을 통해. 너무 많아. 모두 여기까지 물러나라. 여기에 진을 친다! 무너스... 우선, 우선, 우선... 힘과 명예를 가서 명예를 깨서 싸우게. 한글자막 by 한효주